김성수의 성수대로 안녕하세요. 김성수TV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렇게 작은 시골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. 그렇죠? 여기까지 왜 왔느냐? 더군다나 불교신자가 성수대로를 많이 무심양명으로 도와주신 분께 항상 성수대 11장 이 코너가 마지막 회차에 가면 선물을 하는 그래서 오늘은 김장쇼 7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선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가평목동교회 유병헌 목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너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가장 고마운 구독자 중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병헌 목사님과 목정계를 뽑아서 선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서부터 여기 와서 밥을 좀 얻어먹을 때마다 저 수전이 조금 낡아서 바꿔드리면 어떨까 구형이죠 뭐 그래서 그걸 좀 바꿔드리면 어떨까 해서 수전을 저희가 직접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저가 아니라 수전 수전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인창의 제품인데요 예쁘고 깔끔합니다 자바라 수전 만들러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야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좀 낡긴 했네요 약간 구식 수전이죠 구식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그동안 깔끔하게 알뜰하게 쓰셨어요 정말 깨끗이 쓰시면서 쓰신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네 맞아요 손때 묻은게 티가 나요 요거를 우리가 이쁜 쿠션으로 바꿔드리면 코로나가 다 종식된 이후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여기 이교회 성도님들은 절반 이상의 다 고령자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사실은 쓸고 닦고 하면서 이렇게 딱 이쁘게 하셨는데 좀 더 이쁘고 새로운 낙수전을 보시면서 기분이 참 흡족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부터 일단 언박싱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기 이 제품들을 언박싱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기 이제 그 싱크대에 부착하는 역 오 그리고 요렇게 생긴게 이제 벽에 붙이는 역 벽에 붙이는 역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벽에 붙이는 역 일단 두개를 설치려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우선 직접 열어보시겠어요 예예 아니 근데 굳이 그렇게 예 빨간색을 원하셔가지고 빨간색이 눈에 확 들어 어르신들 보기에 굉장히 이쁘다고 그런거 같아서 맞아요 어르신들 좀 그런게 있어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나타내게 오 이쁘다 진짜 이쁘긴 하네 이쁘다 요거를 요렇게 붙여드리면 돼요 네 오 심플하죠? 이 손자리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해 굉장히 단순하고 오 이쁘네요 그리고 이 자바라가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오 정말 잠시봐요 열리고 다시 물 조절 물 조절 직수 분사 직수 직수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느낌이 아주 새로운 경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 부품들 부품 네 요런 부품들 요 부품들을 같이 장착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서가 있네요 설명서 다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이거 설치방구 이거 뭐라고 하죠? QR코드요? 요거를 딱 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동영상 동영상에 떠 너무 쉬워 동영상에 떠 동영상에 떠 이렇게 설명서도 있는데 네 요렇게 QR코드로 하면 바로 동영상이 뜬다 이야 자 요게 이제 대에다 붙이는 대붙이라고 말하는 이 대붙이 대붙이는 요 밑에 이렇게 나와있어 요걸 싱크대 밑에 요거를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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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크대 이렇게 들어가서 아 요기 요기는 따로 그건 없네요 싱크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 그렇죠 요건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오 나온다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오 직수 오 분사 직수 예쁘잖아요? 예쁘죠?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또 편하죠? 네 요렇게 한번 여러분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